아로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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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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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냐? 그래. 다들 뭐하고 있나. 집 가고 있어요. 밥 먹었어요. 콩취찌개. 알바 갈 거예요. 이리 와. 이리 안 올 거야? 너의 이름이 로아인데. 이리 와 빨리. 이리 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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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것 같아요. 지그칠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. 지그칠 번호와. 준비 준비하시고. 지그칠 잠시 안 되는 거. 되는 게 새송이 납니다. 어쨌든 sarà Demon의 소개를 드는 겁니다. 이리 와. 그래 주루로 육으로 가자 와 주루가 어딨지 너가 안 온다면 주루로 육 하면 되지 주루가 어딨니 혹시 우리 로아 분들 고향을 유혹하는 방법을 아나요? 주루 말고 주루 어디있지 아유 유산균 음 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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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루가 없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봐 누구야 누구야 이거 봐 누구야 이거 다 인사해 안녕 이거 뭐야 집 찍났어? 아니 아까 올 때는 반겨줬는데 얘가 왜 이러네 확실한 건 쟤는 저를 몰라요 쟤는 저를 모르는 것 같아 친해져야 되는데 근데 아까 내 손을 막 핥았는데 이 상처야 이거 제가 자다가 긁었나봐요 자고 이러니까 상처가 생겼네 지금 시간이 5시 28분인데 슬슬 밥 먹을 시간인데 밥 먹었어요? 방금 일 끝났구나 저녁은 궁금하지? 궁금하면 일로 오던가 저녁은 오늘 저녁은 약간 주꾸미 삼겹살 어떨까요? 주꾸미 삼겹살 주꾸미 삼겹살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로아는 이제 작년에 데려왔으니까 지금 한 살 좀 넘었구만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왔죠 오랜만에 왜 밥을 안 먹어요? 밥 먹어야죠 로아는 로아 암컷이구나 암컷이에요 로아 암컷 아니요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예요 로아랑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동물들 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알레르기가 참 많아요 별로 안 웃고요 왜 안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잠깐만요 이따 릴게요 로아 일로 와봐 로아 로아 왜 화났어? 아 로아 안 오고 왜 안오고 얘가 왜 왜 안오냐고 츄우를 어딨지 미쳐버리겠네 하 로아가 아.. 나를 못 알아보는구만 귀찮아서 그렇다고 너도 귀찮았구만 츄르가 답이에요? 아 이럴수가 츄르를 한번 좀 찾아볼까 츄르 찾기 대모 츄르가 어딨을까 여긴 없고 여기도 없네 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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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츄르가 없네 츄르가 없네 어머니 츄르를 어디다 두셨죠? 로아야 츄르 어디있니? 다소 저거 조금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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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지지 너도 모르겠지 자리로 옮겼구나 오! 아 홍삼이잖아 츄르가 왜 없지? 너 지지 한 번 세 번째 야 너 이건 사료인데 포기 포기 포기해야겠어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없네 로아 로아 일로 안 올 거야? 답변 좋아 로아야 왜 그래 왜 그래 응? 뭐가 문제야? 졸려?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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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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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 이리 와 이리 와 안 오네 눈 인사 언제가 오겠지 뭐 네 그래요 여러분들 내 방 서랍에 있다고요? 그거 어떻게 아시죠? 그거 어떻게 알아 내 방 서랍장이 있다고? 뭐지? 여기가 내 방인가? 아 여기 있네 추루가 왔다 이게 뭐야 추루다 추루 그치 추루 추루가 이리 와 그치 잘 먹네 좋아 come on 좋아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뭐다? 뭐지? 잘 먹네 왜 백스텝해 왜 백스텝해 그렇지 그렇지 냠냠 잘 먹네요 놔 놔 놔 츄르다 츄르 맛있네 츄르 이따 아 이런 그래 미안 내가 잘못했어 자 주로 한 번 더 먹자 그치 그치 주로다 주로 멋있는 주로 자 잠깐만 이거 얼마 남았어 지금이다 자 알았어 알았어 먹어볼까 발톱을 발톱을 아직 남았어 남았어 왜 저 고양이 자식 예민하구만 어쨌든 성공했구만 주로 또 먹고 싶으면 일로 와라 루아가 배고픈가 배고픈 것 같지는 않는데 저기 사료랑 물이 있는데 안 먹네요 파란 댓글 있다고요 글씨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건 보인다고요 네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악수하라고요 악수가 가능할까요 혹시 고양이를 키우시는 로아분들이 있으실까요 도움을 한번 가만요 주르를 담보라고 주르를 담보라고 주르를 담보라고 내가 널 보려고 알레르기를 버틸 각오로 하는데 한번쯤 와야되지 않겠니 로아 로아 너 이름도 내가 졌어 로아 너 이름도 내가 졌어 로아 내가 간다 자 여기 있죠 악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치 넌 먹고 싶지 먹고 싶은데 로아 난 밀당인 코스 난 기린이 아니야 걸어와야지 그치 좀비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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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더 남았다고 컴온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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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나왔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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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네 이제 뭘 쳐도 봐 맛있냐? 내 손을 물어 아파 또 남았어 또 남았어 남았어 잘 먹네 아직 잘 먹네 왜 추르를 왜 좋아하지? 맛있냐? 내 손까지 하겠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돼 다 먹었어 로아 다 먹었다 악수 한번 할까? 악수 악수 로아 악수하자 악수 악수 왜 흥하고 가? 너 아빠한테 삐졌어? 너 진짜 아빠 되게 비참하게 한다 나 지금 많은 아빠예요 팬분들이 보고 계신데 왜 무시하고 가는 거야 아빠를 내가 뭐가 돼 그래 안 그래? 배부르다 이거지? 모르는 척 하지마 다 들리잖아 다 들리잖아 그래 꼬리를 흔드는데 좌우로 저건 어떤 뜻이죠? 기분이 좋은 건가? 한번 보여줄게요 저러고 있어요 왼쪽 이쪽으로 가자 꼬리야 안 갈 거야? 그래 이렇게 한 번 숙다 그러고 싶다고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내가 널 보려고 왔는데 뭐? 제가 고개를 들면 멈추네요 고개를 내리면 오고 고개를 내리면 오고 딴짓하고 있어볼게요 안 오고 고개를 내리면 오고 고개를 내리면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걸어와 봐 아까처럼 왜 안 걸어와 라랑 자주 놀아줘야겠다고요 그쵸 그래야 되는데 집에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이리 와 도망갈까? 오! 미안 미안 고인 아니었어 제가 모르고 로아에 물통을 차버렸네 미안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미안 자꾸 쳐다보지마 닦아줄게 미안 순간 어딨지 알았어 미안 닦을게 닦으면 되잖아 잇츠 로아는 거기로 아는 건가? 가장 가까이 왔어 아 다시 도망가네 좀 댓글 좀 읽어볼까요? 귀걸이 잃어버렸냐고요? 아 잃어버린 거 같아요 노래 부르면 온다고요? 자 로아 어딨니? 맨날 밑에 들어가 있고 그냥 노래 부르면 온다고요? 검은 고양이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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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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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이랬다 저래 나 장난구르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 오오오 올리리리 싫어하네 화이트온으로 말하면 온다고요? 에이 로우 아잉아 이리와 로아 로 컴온 컴온 안오네 뭔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? 하하 로아 생일이라 뭐하라고요? 장신고! 안어운대요? 안어운대요? 오락할게 오락할게 어지러워 안오네요 그래 니 얘 하고싶은대로 해라 나도 내 하고싶은대로 할게 음 그래 그래 왜 혼자있게 해줘야겠다 회 목걸이 안무겁냐구요? 목걸이 무겁진 않아요 목걸이가 뭐 막 1kg씩 되는 건 아니니까 어벤져스 봤냐고요? 어벤져스 봤죠 어벤져스 봤어요 어벤져스 전에 엠제 형이랑 은우 형이랑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영불허전 역시 마블 시리즈는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스포 아닌데 저는 원래 스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근데 스포 들어도 영화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결말을 알아듣게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이 말해준 거랑 내가 느낀 결말이랑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니까 내가 은우 형이라 했나? 엠제 형이랑 은우 염색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 색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갈색깔이 돼버렸네요 머리도 없는 거 로아누레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왜냐면 허공을 때 대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안경 안 껴도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입니다 노래 스포은 우리 노래니까 좋아하죠 우리 노래잖아요 어차피 뭔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냥 왔어요 로아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암카씨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요 제일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이랑 헐크요 스파이더맨은 밸런스가 좋다고 그래야되나요 막 뛰는 폼이 되게 멋있고 헐크는 다 때려부셔서 속기 시원합니다 고양이 알러지는 지르텍 그래서 아까 지르텍 사왔죠 이따 먹으려고요 뭘 아니 뭐 제가 꼭 부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깐 나한테 왔는데 왜 안 오지 아 아 아 знаете 뭐 구나 응 코가 막혔네 예아 코가 막히면 소리가 당당해지지 Sponge 이리 와 장량감? 장량감은 믿죠 장량감을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오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은가봐요 술 마셨냐고요? 방을 말고 깃털을 위한다고? 왜 깃털도 같이 달려있는데?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깃털도 있는데 쌩얼이냐고요? 쌩얼이죠? 오우 어휴 상처 못생겼어 휘파람 불러주면 올 것 같다고요? 반응 보여 조작 일 자 삐 한글자막 by 한효정 댓글에 댓글에까지 그렇게 적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러안 오지 않았다 저도 알고 있어요 파란 댓글이 계속 올라온다고요? 안 돼 여러분들 요즘 뭘 그렇게 음주가 거서 말하고 있어? 일로 와 그럼 요즘 여러분들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라 꽃가루가 엄청 날려요 꽃가루가 엄청 날려가지고 알레르기가 아니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제 진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12시에 딱 잤는데 3시에 딱 깼어요 코가 막혀가지고 7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까만 상태로 밤을 샜 밤을 샜는데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간지러운 것 같다고요? 코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게 되네 아기 사진? 어 그러게 한번 사진 탐방을 해볼까요? 앨범 탐방 앨범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애기 때 사진 이따가 엄마한테 혼낼 앨범이 있을 텐데 앨범이 있을 텐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음 당황 짱 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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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